너무 덥네요. 저기 커피샷 들어가요. 네, 저도 더워서 목이 너무 말라요. 무슨 커피 좋아해요? 저는 라떼 좋아해요. 음, 저는... 커피 골랐어요? 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게요. 저희 아이스 라떼 하나 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우리 저기 앉아요.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요. 배부르지만 커피는 괜찮아요. 저도요.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빨리 나왔네요. 제가 가져올게요.